유명한 가수가 결혼 후 조카 4명을 키우는 사연 사랑이란 로마서 8장 39절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인생 반전의 주인공 우울증 극복 알코올 중독 극복 알코올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술을 참 좋아하는 가수로 열심히 김밥 말고 부르다가 드디어 가수에서 목사 사모로 아름다운 교회 봉사자로 변신한 날개없는 천사 자두 사모님을 소개합니다 퍼펙트 라이프 자두 남동생 작년의 천국으로 조카 네 돌고는 중 가수 자두가 조카와 함께한 순간을 공유했습니다 자두는 2021년 9월 22일 자신의 SNS에 잘 나온 투샷이라 생각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 봅니다 남은 연휴 화창하고 풍성하게 보내세요 라는 글과 함께 사진투장을 게재했죠 공개된 사진 속 자두는 자신을 똑 닮은 조카와 뺨을 맞대고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데요 들뜬 듯 자두의 표정과 달리 새처럼한 조카의 모습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자두의 팬들은 자두님은 날개없는 천사, 귀여우시다, 가까이서 찍어도 미우모가 뛰어나다 등의 댓글을 남겼죠 지난해 8월 TV조선 퍼펙트 라이프에 출연해 세상을 떠난 남동생의 네 자녀를 올케와 함께 양육하고 있다고 해 응원을 받았습니다 제 남동생이 작년에 먼저 천국으로 이사를 갔다면서 조카가 네 명이 있는데 올케 혼자 육아가 힘드니까 저희 집에서도 육아를 도와주고 있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낸 바 있습니다 자두, 천국간 동생 추모, 영원히 젊을 내 동생 가수 자두가 먼저 세상을 떠난 남동생을 그리워했습니다 자두는 4월 4일 인스타그램에 생일 축하해 영원히 젊을 내 동생, 너의 생일답게 북적거렸어, 꽃도 넘쳐났어, 눈물도 웃음도 넘쳐났어, 그리움이 짙어지는 만큼 소망도 짙어지고 있어, 우린 다 잘 지내고 있어,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에는 자두 남동생의 아이들이 아빠의 생일을 맞아 편지를 쓴 것이 담겼죠 편지에는 아이들이 아빠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가득 적어 눈길을 끕니다 자두는 또 첫째 조카의 등에 업혀 찍은 영상을 공개하며 신에이저 되신 우리 첫째 형님, 이제 고모는 너를 못 업는데 너는 고모를 업을 수 있구나, 잠깐이었지만 고모는 하늘을 날았어, 라고 뿌듯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가수 자두 첫 CCM 빗방을 발매, 굴보이스와 체제의 융합, 조건 없는 하나님 사랑 널리 알리고 싶어요 다치고 상처받은 마음을 가져가 뚝딱뚝딱 고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곳은 세상에 없지만 노래를 통해 마음을 치유받을 수는 있습니다 데뷔 22년차 가수 자두와 CCM계 독보적인 재즈 피아니스트 오우 화평씨가 의기투합한 그룹 마음 전파상이 앨범 빗방어를 발매했습니다 고장난 라디오를 전파상에 가서 고치듯이 수파수가 맞지 않는 마음을 고쳐주고 싶다는 소망과 함께 복음도 전파하겠다는 의미를 팀명에 담았다는데요 가수 자두와 재즈 피아니스트 오우 화평이 CCM 앨범 빗방어를 발매한 것이지요 마음 전파상이라는 그룹으로 활동하는 두 사람이 내놓은 빗방울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이들이 치유되길 바라며 만든 앨범입니다 삶이 어둡고 힘든 순간에도 마음의 빛이 드리우고 빛의 흔적들이 있었음을 발견한 고백들을 빗방울이라는 비유적인 의미를 담아 사용했죠 앨범에는 오우 화평의 연주곡 빗방울을 비롯해 예수님 찬양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등 총 6곡이 수록되어 있죠 자두가 작사 작곡한 글의 사랑과 진솔한 고백도 담겨 있습니다 마음 전파상은 자신들을 신인 그룹으로 소개했는데요 요즘은 샵에 갈 때 조금만 늦어도 어디 신인 그룹이 늦냐고 한소리를 듣는다니까요 농담으로 한 말이었지만 새롭게 시작한 활동에 설렘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중 가수와 재즈 피아니스트가 만나 발매한 CCM 앨범이라니 오씨의 말 맞다나 세상에 없는 음악입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오씨가 진행하는 CCM 프로그램에서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오씨는 대중 가수가 찬양을 부르는 것에 선입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씨는 누나의 간중과 찬양을 듣다 보니 진정성이 느껴졌다 자두 많이 가지고 있는 음색과 나의 연주가 만나면 특색 있는 우리의 음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룹 결성의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타이틀곡 글의 사랑은 자두가 10여 년 전에 작업했던 곡이라고 합니다 녹음도 마치고 앨범 재킷 사진까지 찍었는데 여러 사정상 발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두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저는 보이는 이미지로 사랑하는 가수잖아요 3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대중에게 평가받으며 무언가 잘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란 걸 깨닫게 됐죠 시든 꽃도 활짝 핀 꽃도 하나님 앞에서는 같은 꽃인 것처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널리 알리고 싶더라고요 가보라고 가보라고 혀를 차던 사람들아 꽃 한 송이 물 한 모금 의미 없는 것은 없어와 같은 가사들은 듣는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하기에 충분합니다 자두가 이 곡을 앨범에 넣고 싶다고 했을 때 오씨가 흔쾌히 동의한 이유였습니다 오씨는 이 곡을 처음 듣고 욕심이 났다 보컬과 피아노한 대로 그 감동을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다며 누나가 그동안 사모로 찬양사역자로 간증자로 살며 잊어버린 자두만의 독특함을 함께 찾아내려고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앨범을 같이 만들며 두 사람은 신랑의 동력자로도 든든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둘을 만나게 하신 타이밍도 완벽했다고 하는데요 자두는 내가 가진 실력이 엽기 같은 이미지로 폄하된다고 느꼈을 때 이런 앨범을 냈다면 나를 증명하는 데에만 집중했을 것이라며 신앙적 음악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파트너를 만나 새 앨범을 내게 된 것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오씨 역시 나도 혼자 화려하게 연주하는 데 일괄견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서 서로 부족한 점은 채워주고 잘하는 점은 부각하며 작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단독 콘서트를 열기도 했던 마음 전파상은 전국에서 성도와 팬들을 만나며 행복하게 사육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 CCM에만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음악을 하면서 저희는 CCM 가수가 갈 수 없는 중간지대까지 보금을 전달할 수 있는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보금이 닿지 않는 곳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자두는 2001년 1집 앨범 자두 버전 0001로 가위계에 데뷔했죠 이후 대화가 필요해, 잘가, 김밥 등의 곡을 발표해 대중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TV조선 퍼펙트 라이프, MBN 골든타임 시그널,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등 다수의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아평은 그룹 방탄소년단, 알리, 박경, 스위스로 등 음반의 녹음 및 라이브 세션으로 참여했습니다 2011년 피아노 솔로 앨범 1집 발매 이후 더크로스 가스펠, 주간 오아평, 싱글 음원을 4년간 꾸준히 발표했죠 CCM 재즈 언주 밴드 오아평 트리오의 리더로도 활동 중입니다 앨범 발매리에 마쳐 오픈된 유튜브 채널 자두는 마음 전파상에서는 빗방을 앨범 제작부터 발매까지의 과정을 담은 6부작 리얼리티 다큐멘터리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목사 사모가 된 연예인들의 만남 이아린 가수 자두 스페이스 A 김현정과의 깜짝 만남 배우 이아린이 가수 자두와 스페이스 A 김현정과의 깜짝 만남을 공개했습니다 이아린은 작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촬영 다녀왔어요 라며 영화 시파티 때나 쫑파티 때 늘 자두 사모님의 잘가를 불렀는데 드디어 만났습니다 노래방 다닐 적 가장 목 컨디션 좋을 때만 부를 수 있었던 스페이스 A의 섹시한 남자의 주인공 김현정 사모님까지 드디어 뵙다니라 고교 처세방 너를 사랑한 시간 인형의 집 등에 출연했으며 웹드라마 모알비 웹시트컴 가수마 뛰어라 등의 제작 및 감독으로 활약했습니다 천사 역할을 감당하는 지미리 목사님과 자두 사모님 사유기 위해 하나님의 운청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